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가 정식 출시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이 흐른 시간만큼 발더스 게이트 3의 평가는 계속해서 고궁 행진했고 고티 수상까지 받은 만큼 여태까지도 큰 인기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저분들의 플레이는 경이로울 만큼 진화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패치5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팁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면서 영상에 소개된 팁들 중에 몇 개나 알고 계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팁은 물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파티원 그루파를 해제한 뒤에 물약을 던지기를 사용해서 지면에 물약을 던지면 동료들과 함께 체력을 회복한다는 사실은 이제는 꽤 유명한 팁입니다. 이 방법은 전투중이 아니고 휴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좋은데요. 하지만 전투중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던지기는 일반 행동을 사용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던지기를 사용하면 공격이나 주문을 사용하는 행동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아쉽게 되는데요. 발더스 게이트 3에서는 아이템의 장착을 해제하거나 아이템창에서 물건을 버리는 행위에는 턴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원거리 무기창에 쌍수로 사용 가능한 손새매를 착용한 뒤에 포션을 드래그해서 바닥에 떨어뜨려 준 뒤 보조무기 공격으로 포션을 부셔준다면 일반 행동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 행동으로 물약을 파티원에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방법은 치유물약 뿐만이 아닌 신속물약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몸값이 귀한 신속물약 하나를 많은 파티원들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물약을 땅에 떨어뜨린 뒤 드래그해서 이동시키는 것도 행동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해서 파티원이 조금 먼 곳에 누워있더라도 물약을 드래그해서 이동시킨 뒤 보조 행동으로 물약을 공격해준 뒤에 남은 행동으로 적들을 공격하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꼭 손새내가 아니더라도 매직 미사일을 사용해서 한 발 정도로 물약을 터뜨리는 플레이도 가능하며 남은 매직 미사일은 적에게 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매치기 관련 팁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에서는 상인들의 아이템 가격들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상인의 아이템이 탐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소매치기입니다. 하지만 상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탐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에는 소매치기에 걸리는 시간도 길고 효율적이지 않게 됩니다. 터모드로 들어가야 하고 주변 시야를 차단시켜야 하며 능력치 굴림을 성공시켜줘야 하죠.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버그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 정당한 소매치기로 상인에게서 물건을 손쉽게 털어올 수 있습니다. 먼저 상인에게 거래를 걸어서 배낭을 판매해줍니다. 배낭을 더블클릭해서 상인의 탐나는 물건 중 원하는 모든 것을 배낭에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이후에 배낭을 소매치기 해주면 되는데 고가치의 물건들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 난이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레릭의 인도줌은 바드의 바드의 격렬을 사용해서 능력치 판정의 이점을 받은 뒤에 소매치기로 배낭만 소매치기 해오면 됩니다. 소매치기 당시엔 보이지 않지만 손재주 판정에는 여러 능력치 판정 상승 효과가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낭을 소매치기 하면 자연스럽게 물건들이 포함된 배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거의 다 배울 수 있는 하급환영의 사용법입니다. 하급환영은 주변의 크리처가 생성된 환영을 조사하게 만들 수 있으며 투명한 상태일 때 사용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급환영을 조사하려고 뭉친 크리처들을 화염구 플러스 폭발물의 조합을 사용해서 손쉽게 일망타진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면 성공 몬스터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마법손입니다. 마법손도 하급환영과 마찬가지로 주문슬롯 없이 사용가능한 소마법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로그의 암습 스킬을 쓰려고 하다보면 적에게 이점을 받아야만 사용가능하다고 뜨는데 이 마법손을 사용해놓으면 손쉽게 적에게 암습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마법사의 손을 소환해놓고 적에게 가까이 붙여놓기만 하면 되는데요. 또한 1번의 팁과 같이 적용해서 아이템을 버린다는 것은 행동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전투 중에 물략 같은 아이템을 버려놓고 마법사의 손으로 던져서 동료들의 체력을 회복하거나 폭탄같은 아이템을 적에게 던져 데미지를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호적인 NPC들에게 범죄 행동을 했을 때 발각되었을 경우의 팁입니다. 원래라면 훔친 물건을 돌려주거나 감옥에 가야하는데 대화창의 캐릭터 선택을 통해서 다른 동료들의 시점으로 전환합니다. 그 후 밀치기를 통해서 나쁜 짓을 한 캐릭터를 멀리 밀어줍니다. 그러면 당신이 갑자기 떠나서 대화가 짧아졌다는 텍스트와 함께 더 이상 추궁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밀치기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이게끔만 만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료들로 공격해서 사망처리를 시켜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판했으니 이제 괜찮지 라는 방식으로요. 다음은 힘을 올려주는 언덕거인의 힘영약 구름거인의 힘영약을 수급할 수 있는 상인입니다. 1막에서 티플링들이 있는 마을 에텔 할머니 상인에게서 언덕거인의 힘영약을 긴 유식할 때마다 수급이 가능한데 캐릭터가 레벨업 할 때에도 이 영약은 수급이 다시 돼서 위더스에게 말을 걸어 레벨을 초기화 시킨 뒤에 하나씩 레벨업을 하면서 영약을 사놓으면 산막까진 걱정이 없으며 산막에서는 본클록의 약재상에서 구름거인의 힘영약을 동일한 방식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환수를 이용한 팁입니다. 소환수는 탭키를 눌러도 아이템 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간단한 스펙 정도만 볼 수가 있고 영약을 아이템 창으로 이동해서 소환수에게 영약을 먹이는 플레이가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영약을 바닥에 버리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마시기를 누르면 영약을 마셔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힘을 올려주는 영약을 먹은 미르미돈 지팡이에 명중류의 기름을 바르는 드라이어드 신속물약을 먹어서 자체적으로 가속을 바른 소환수로 만들어줄 수 있어서 소환수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소환수들로 두루마리를 시전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주문 시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화살 관련 팁입니다. 화살 중 다중표적 화살은 타겟팅한 대상을 명중시키면 명중률과 상관없이 명중합니다. 만약에 다른 대상은 명중률이 50% 미만이어도 타겟팅한 대상만 명중할 수 있다면 다중표적 화살이 튕기면서 꽂힙니다. 게다가 타겟팅한 대상에게 명중에서 치명타가 터지면 다중표적 화살 전체가 치명타로 터집니다. 또한 적중시 무기효과가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무기 공격으로 피해를 줄 때마다 비전적 예리함을 얻는 비전적 예리함의 헬멧을 착용 후 다중표적 화살로 많은 비전적 예리함을 쌓은 뒤에 명령이나 인간형 포박으로 CC기를 확정적으로 넣는 빌드도 존재합니다. 바이더스 게이트 3는 턴제 게임이다 보니까 적의 턴을 빼앗을수록 게임의 플레이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명령 확정적으로 CC기를 넣는 인간형 포박이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은 사실 소개해드리기 망설였는데 패치 5 기준으로 아직까지 막히지 않은 버그성 플레이로 상점을 털어버리는 방법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버그성 플레이다 보니까 언제 패치로 막힐지 모르며 게임의 재미를 해칠 수도 있다는 점에 조심해주세요. 워룩의 협정 무기를 사용하면 무기를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무기를 결속시키면 상점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며 교환에도 올려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다른 아이템과 합쳐 판매목록에 추가하면 상인과 거래할 시 제시의 판매목록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교환창에 올라오게 되고 계약무기가 걸려있는 아이템으로 상인의 골드와 아이템을 모두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계약무기는 주인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 것인데요. 상인과의 거래에서 사용한 계약무기는 상인의 아이템들과 모두 교환해도 아이템창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3레벨 파이터 비술기사의 무기로는 테스트 결과 동일한 방법이 불가능하며 5레벨 워룩 검의 협정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막히지 않은 버그성 3점 털기이며 유명하지 않은 버그라 조금은 막힐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핫픽스로 패치될지 모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팁들 중 몇 개나 알고 계셨나요? 전부 다 알고 계셨다면 이 게임의 고인물이십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